안녕하세요 당진화재입니다. 경기도 시흥시의 조성엑스 관사님 겁니다. 700C에 48V 500W 뜨고 저 배터리가 아직 연결되어 있죠. 그리고 전기자전거 키트 당진화재 누르시면 되고 당기면 가겠죠. 조성관사님께 경기도 시흥시 700C에 48V 500W 뜨고 잘 돕니다 제가 그 뭐 속도로 엑셀그림을 반밖에 안 땡겼어요. 그리고 전압도 제일 낮춰놨어요. 더 땡기면 더 갑니다. 전압 올려서 여기까지만 할게요. 튕겨나가니까 잘 돌아갑니다. 컨트롤러도 양호하고요. 계기판 뒤에 양호하고 해서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진화재 였습니다. 경기도 시흥시에 조성왕사님꺼고 700C에 48V 500W 뜨고 당진화재 였습니다. 기상캐스터